반갑네 개구리 타령 중에 있는 거여요잉? 79 79에 참 소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겄소 참 남이 왔을 때 결석하고 왔을 때 또는 신입생이 왔을 때 또는 우리가 오랜만에 서로 만났을 때 이런 소리 한 소절 불러주면 얼마나잉? 참 좋소 반 중중거리요잉?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그렇지 설리춘 묵이 반가워 설리춘 묵이 반가워 잘한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나하리에서 떨어져간다 하나하리에서 떨어졌나 하나하리에서 떨어졌나 아우니 타기 보금 터지 아우니 타기 보금 터지 구르 검 속에 사여 왔나 구르 검 속에 사여 왔나 서예 하인이 하인이 어기야 어기야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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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은 못노라니 잘한다 바무십일홍이요 바무십일홍이요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화무십일홍이요 시단 화무십일홍이요 화무화 저기 두박 무 두박 10도 두박인데 5 6박이야 12 화무십일 그리고 일은 몇박? 3박이야 화 둘 무 둘 십 둘 일 3박 이렇게만 9박까지 같지 그리고 홍이요 10일 12 각일박이야 홍이요는 그러니까 화무십일홍이요 시단 화무십일홍이요 시단 화무십일홍이요 시단 참현이 5 6박 날도 참현 길이 날도 자만 기울다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두박 먹고 가야돼 하나 둘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잘한다 너희 둘이 마주 앉어 너희 둘이 마주 앉어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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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묽어지면은 못 놀아라 묽어지면은 못 놀아라 하무십일홍이요 하무십일홍이요 저달도 자면 기울다니 저달도 자면 기울다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하나 둘 젊어 시절 가기 전에 호날 이 밤이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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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두번째 박에서 그러면은 내가 반갑네 노라라를 붙여서 두 곡을 연곡으로 넣어드릴께 반갑네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그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바나리에서 따라 저건 나 땅에서 불꺼운 솟았나 아우니 타까보금 터지 구루금 속에 쌓여왔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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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그그그 고기야 돌아라 돌아라 물거디면은 문누나니 화보 11 공유 18 도 차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고 안주 시컨밤대로 잘 놀아라 그 놈을 갖다가 육장 들어. 육장이 날마다 하는 거는 알지? 에브리데이 들어. 육장 들어, 육장. 알지? 알아듣지? 아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